다이아몬드 속에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건데요. 다이아몬드가 광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용해되며 이중 구조를 가지게 된 것으로 2019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후 역대 두 번째입니다. 그야말로 희귀 중의 희귀 다이아몬드로 맥동하는 심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. 천문학적인 가격이 매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천문학적인 가격은 이 다이아몬드 속에 맞춰서 보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